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오픈합니다. 자, 김지성 모의고사, 자, 해설 강의. 자, 여러분들 이 김지성 모의고사가 진짜 보통 모의고사가 아니란다. 자, 모든 뭐 선생님들이나 저자들이 자기 모의고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내가 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정말 이 문제 퀄리티가 너무나 좋고요. 내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자, 문제를 보면 정말 지저분한 거 없을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신기할 정도로 깔끔하다. 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 해설지 받아보신 분도 알겠죠. 정말 업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 풀컬러 선글씨 해설지. 이 퀄러티론 정말 뭐 어떤 해서도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얼마나 자세하느냐. 아, 그냥 두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하지만 또 정작 계산하는 신기할 정도로 몇 줄 안 되는, 자, 그런 퀄리티를 자랑을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실전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일단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이 실전 모의고사 시즌이 오면 너무 주구장창 그냥 계속 문제만 푸는데 자, 계속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무작정 풀다가는 계속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맞고요. 계속 못 푸는 수준의 문제는 계속 틀릴뿐 딱히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을 굉장히 잘해야 돼. 복습을 잘해야 돼. 처음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실력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틀리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정작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지.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은 언제냐. 바로 내가 틀렸던 문제.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고 복습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때 약점이 극복이 되고 그때 실력 쌓기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냥 공부할 준비는 잔뜩 해놓고 정작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풀어보는 건 뭐라고? 공부가 아니라 공부할 준비한 거야. 진짜 공부될 때 언제야? 복습할 때.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양이 많아요. 그럼 복습한 문제들의 양이 많아요. 그게 제대로 된 양치이고 그게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복습도 안 하면서 자꾸 푸는 건 그런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건 실력이 조금 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실력이 정책이다. 그런 사람들은 좀 선생님 조언을 잘 감안하기 바래. 자, 그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킬러 문제에 대한 복습용 변형 문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자세한 해설지 보고 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끝이 아니라 이해했으면 그것을 네가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복습용 변형 문제 꼭 잘 활용을 하고 이거 언제 푸는 게 좋나요? 그냥 해설지 이해하고 그냥 바로 푸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이해하자마자. 왜냐면 나중에 하면 또 까먹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하면 외워서 푸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진정한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너희 것이 좋으면 너는 교과서도 보지 말고 아무런 문제집도 보지 말고 아무런 강의도 보지 말고 순수히 응에 태어난 그 아이 상태로 수능을 봐. 다 누구나 나의 것은 없어요. 다 배우는 거지. 알았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 암기. 그러니까 이해가 바탕이 안 돼 있는 그냥 계산들만 외워서 푸는 건 그건 안 좋죠. 근데 뭔가 원리와 이치와 생각의 논리 단계를 터득을 하고 푸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외워져도 괜찮은 암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외울 건 없지만 외워져도 상관없다고. 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오답노트. 또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문제별 오답노트 스티커를 다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오답노트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독 복습해야 됩니다. 오해독 어떻게 복습할지는 선생님이 오답노트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 방법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될 거야. 아, 근데 선생님 아니 이렇게 문제의 해설지가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 그 강의를 꼭 들을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이 그냥 해설에서 하는 수준만 설명을 할 거면 못하러 강의를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럼 이 강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단지 해설지에서는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좀 나와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문제에 대한 친절한 해설뿐만 아니라 풀이 뿐만 아니라 그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알려줄 거야.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는가? 즉 머리 쓰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뭐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해. 머리가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알았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 수능까지는 머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 그거는 솔직히 그냥 불편한 진실을 그냥 민망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머리 좋으면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머리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머리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머리를 어떻게 써서 이런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기 것을 소환할 때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져. 그러면 진짜 이번 수능에서 대박이 날 수가 있을 거야. 알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모의고사 강의니까 모의고사 미리 시간제국 풀어보고 또 채점 서비스까지도 다 제공되니까 QR코드 찍어서 채점 서비스 그걸 잘 활용하길 바래. 거기서 그냥 단순히 채점만 있는 QR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문항별 정답률 그리고 예상 1등급 컷 그런 것까지도 다 분석되어서 제공이 되니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서 꼭 대박이 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강에서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